1.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멘 우리가 화요일 모임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하나님의 다림줄과 우리 신앙의 각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혹은 각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다림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 십자가 성령 12차 컨퍼런스를 지금 단 4개월 전에 역도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제에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시간에 다 참석하신 분들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가 그 집회에 서로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역 시간에 이기수 목사님이나 저나 집회를 인도하면서 혹은 집회를 계획하면서 전혀 우리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부응을 위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차 주제를 하나님의 부응으로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부응인데 하나님의 부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12차 집회 시작되기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주제는 전 집회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전 집회 바로 직후쯤에서 다음 컨퍼런스의 주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랬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기도 사역을 통해서 12차를 예배 회복으로 하게 하시고 13차를 하나님의 부응으로 하게 하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부응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점을 강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1년에 두 차례씩 하니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집회가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그래서 집회가 돌아오면 기도하면 준비하고 또 끝나면 잘 끝나고 또 한참 지나다가 다음 집회에 또 다가오면 준비하고 또 그래서 모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고 또 끝나면 또 그냥 끝났으니까 좀 쉬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연례 행사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더 깨달아야 되고 오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이번 시리즈에도 오전 십자가 성령 한 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그날 오전에 공부와 오후 2시에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전 성령 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못지않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유념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동참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중요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3차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12차에 예배 회복에 대해 살펴보게 하신 이유는 저야 그걸 정함에 있어서 그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뭘 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발견해서 그대로 정해질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중에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린 대로 다가온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예배 회복이 전제 조건임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례 행사가 되기 쉽다는 말은 우리가 12차 14화 성령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사역 시간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고 또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리즈를 아마 그때의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마는 영적 분별력 시리즈인지 아니면 그 전에 몇 시간 또 걸쳐서 짧은 걸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화요 모임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중에 최종적인 마지막 시점에서 그거 하지 말고 이번 12차 십자와 성령 컨퍼런스에서 예배 회복에 대해 다루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예배가 얼마나 회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포도나무교회인 포도나무교회 우리 화요 모임 화요 모임 가운데 예배가 더 회복돼야 할 자실한 필요가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없이 또 비슷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열례 행사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가보다 그때만 잠시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르지고 계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발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온 하나님의 부응을 얼마나 전제적인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응에 관한 찬양을 몇 가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두 번째 곡인가 세 번째 곡 두 개가 그거였는데 혹은 세 번째 곡인지 네 번째 곡인지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의 부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부응이 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소망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상기되어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응을 향한 열망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먼저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부응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의 부응을 향하는 그 갈망함이 이렇게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부응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렇게 평상시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부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8차에서 13차에 이르는 3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넓은 공공장소를 빌려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응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3차 집회를 하나님의 부응의 주제로 이렇게 마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11차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차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11차인데 11차 집회만 하더라도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마치는 그날 기도사역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 감동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중에 질문하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역도 경기장에서 그러한 넓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앞에 서서 질문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이렇게 크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부응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부응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회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제 개인적인 의도나 계획 상관없이 오히려 저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선교회장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역 얘기하는 것 같고 물론 선교회 일이 제 일은 아닙니다만 사람들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바가 또 선명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쫙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압도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차 집회도 마지막 시간인지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응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회복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응을 위해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고 다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더 강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선명히 비춰지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요 주신 약속들을 상기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운행해 오신 바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할지 또 그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 부분인가를 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 시리즈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 옆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난 헌신 또 엄청난 희생 엄청난 정성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 옆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1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은 기본이고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모든 절기와 대회를 빼놓지 않고 지켰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살찐, 짐승,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그야말로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많은 예배와 정성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이 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는 헛된 예배여 하나님이 심지어 증오하는 바라고 그 예배를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일 뿐만 아니라 자가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수여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가야 할 우선순위 중에 하나인데 예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달인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합한 예배가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막을 짓는 과정이죠 사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나 봐요 성전이 이미 끝났다 저 교회의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것처럼 성도들을 소위 말해 현혹시켜서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그런 글에 그냥 답하면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지워버리면 또 올리고 지워버리면 또 올리고 그러다 이제 또 안 받아들이면 비방하고 그럼 어떨 경우에는 제목을 바꿔서 올리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안 지웠는데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성전은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서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봉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가 지은 이 집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만국에 흩어져 있을 때라도 이 전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우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상하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 집은 하나님이 거기에 처서 삼고 거하실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장소로 지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신 그 목적 자체가 신구약 통토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반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짓는 건물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고하실 처서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이럴 장소 짓고 있죠 이런 장소로 당연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사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거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그 식양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시하신 대로 하셨을 때 모세가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셨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대젤가스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레이기서 같은데 보시면 그러니까 성전을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뭘로 하고 뭐 이렇게 폭은 얼마 되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읽을 때 그렇더라고요 졸려요 그게 사실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성전이 몇 규빗 되는 게 저하고 무슨 한관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순간에 뭐라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반복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셨으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또 일일이 다 반복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짓는데 그렇게 반복하고 이걸 짓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 짓는데 이렇게 반복하고 여기 이렇게 반복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읽다 보면 지루해가지고 졸려요 그 부분만 되면 오늘날 별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지겹게 느껴지는 만큼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드려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영광으로 임하셨거든요 모세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그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랬고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기 원하시느냐 영광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배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원하세요 오시기 원하세요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기 원하세요 이건 성경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고름노소 6장이고요 예배 수지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질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른 부분을 말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된 게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응에 대한 그리고 부응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선명히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파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합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별히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토대에서 이해해야죠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를 위한 중요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믿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 하나는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사실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이 더 선명하게 게시되었죠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 중요한 두 가지는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당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신념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그게 참된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고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신념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다 썼고 또 나름대로 많은 희생과 많은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신념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참 예배는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곧 이때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로 드려진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그것에 임하셔서 때로는 불로 임하시든지 임하셔서 그 재물을 사르시므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여주셨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함 중에 하나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러기에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척교회 시절에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를 예를 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예를 들든지 개척교회 시절에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지금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금방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는 식어지기 쉽고요 우리는 금방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만족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부자들이 많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넓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 것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리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원함은 바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그것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실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으셔서 그리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23절 하나님께 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영어 NIB 성경에는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어로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다림질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11에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섬길지니 이 말은 뭐죠? 예배할지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섬기대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B 성격에는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여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경애함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경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기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을 영어 성격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acceptably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직역한다면 받으실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걸 받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고 아까 요한복음 사장에서 말씀하셨고 그걸 받고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것과 연결시켜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서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주석이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그건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마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써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이 배경이 어딘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렸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임하신다 이제는 하늘과 땅도 흔들리게 될 거라 그랬는데 이것은 학계에서 2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셨듯이 말세지 말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실 그때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도 보면 뭐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방문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방문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고요 영광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구약의 성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고 이 기준에 합하여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문과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요 이건 성경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을 보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가운데 불러서 임하신 사건들을 나열하면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많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전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역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비추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곧 부흥인데 하나님이 오심이 예배의 핵심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 의도로 아시겠죠 그렇다면 찬양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때로는 음악을 잘 살리고 악기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박자도 맞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신령과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찬양 리더들이 혹은 찬양 팀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고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걸 받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임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1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 한마디로 줄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더니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학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목사님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디요 그 아래 보시면 그 당시 말라키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한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흠이 있는 짐승을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릴 게 아니라 온전한 짐승을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여기에 보시면 흠이 있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어쩌야 그렇게 저는 것 눈먼 인생을 내게 드리느냐 여기 8절에 병든 것을 드리느냐 쓸모없는 것을 드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봤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으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세이브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살찐 것을 놔두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품질 좋은 것을 보관해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별로 쓸모없는 나머지 찌꺼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너희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그지 취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남는 것을 드리는 그것은 그들의 열매였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자체의 문제는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로부터 몇백년 후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라기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당시 이미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당연히 살찐 짐승 저는 짐승이 아닌 온전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저는 짐승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드리고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창망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살찐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한 거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그때 예배 드린다 마태봉 15장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 그 살찐 짐승이 드려지고 흠이 없는 짐승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예수님께서 처찍을 들고 들어가셔서 짐승 파는 거 다 쫓아내시고 동전 다 뒤엎으시고 이렇게 한 거 아세요? 왜요? 그들은 이 말씀과는 달리 살찐 짐승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겉에 나타나는 열매는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자세에 대한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문제는 쓰다 남은 쓰지도 못할 자기들의 생애 그러한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열매 이전의 훨씬 더 큰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실제로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인을 경애함은 두려워함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반면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이나 대세사장들은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구대를 알기에 살찐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똑같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으니까 그들에겐 열매가 다르게 나타났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저는 짐승을 드리지 않는 그 부분을 올바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애에서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보이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릇된 이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뭐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뭐냐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호세하서 6장을 읽을 때 호세하 4장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당연히 그 구절을 알면서 그 시대는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죠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 시대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말한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가려지니까 이게 다림질이 가려진 거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도 여기 써 있습니다 이제 없어졌구나 세부추보예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저희 예배 순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4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희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날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에 이 구절이 쓰여졌을 거래요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주보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됐겠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 구절을 사용하고 이 내용을 아는데 다림줄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적인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달라지면 본인들은 그 그릇된 이해에 따라서 그릇된 이해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목고을 볼록고을 우리 그전 때 여기 거울이 큰 게 있었어요 저 복도에 올해 나오신지 올해 되시면 아셨지만 그런데 이게 거울이 크다 보니까 벽이 뒷벽이 똑바르지 않아 좀 불룩해요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약간 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좀 크게 보여요 약간 크기는 아닌데 희한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 앞에만 가면 벽 쪽에 딱 붙어서 옆으로 가요 절대 그냥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크게 보이니까 그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만 가면 앞에 가운데 복도 다 놔두고 옆에 벽에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보세요 기준이 다른 줄인데 우리는 이게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본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전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전혀 참다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신 예배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멸시하는 예배고 그런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겨도 심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릇된 이해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제가 침략은 성남지방에 있는데요 지금은 성남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가 많이 이렇게 더 좋아지셨어요 물론 지금도 안 좋은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는 물론 그때도 이렇게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었지만 몇 분들은 이렇게 저를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제가 지방에 갈 때도 이렇게 옷 입고 가거든요 잔바를 입고 가거나 이렇게 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거슬렸으면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지방에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전사님이 한 분이 시치를 받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아주 감정이 섞인 말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따지는 게 뭐였냐면 왜냐하면 왜 니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잔바대에 걸치냐 예배 시간에 두 번째는 왜 찬성 안 하고 복음성 하냐 이거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상복 입는 그게 이제 많이 거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했던 분들도 많이 평가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배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양복 안 입는 게 잘한 거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상 과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 원하는 그걸 때려 부수기 원하는 정치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변화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변화를 위한 변화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것을 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변화를 위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평상복 입는 게 절대 잘 된 게 아닙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에 양복 입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일날 대배 시간에 제가 평상복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쫓겨날 교회가 대부분일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변화를 위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드려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 옆에 나와서 잠밭대에 걸치고 나오는 게 뭐냐는 얘기죠 대통령 앞에 갈 때 그렇게 가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이냐는 말이에요 너희 예배사 사당보다 못하냐는 말이에요 사당 앞에 갈 때는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가면서 하나 옆에 예배들이 나올 때 고작 쇠 타입고 나온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강사가 주일날 거룩한 대배 시간에 강단에 설 때 양복 다니고 강단에 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성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라니까요 무엇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대로 내려오는 종교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뭐가 박혀 있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찬물 또 넣고 뭐죠 나무 앞에서 빌 때라도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목욕 제기하고 그야말로 머리 단장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 빌면 무슨 신인지는 몰라도 뭔가 이루어지겠지 않은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딱 나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정성을 다한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면 향한 열정 정성 자 엊그저께 집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보니까요 심지어 한의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끓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얼마큼 기간 동안 끓여야 그것이 한약이 제일 좋다 그 말은 맞는데 정성을 다해서 끓인 것과 그게 그게 약해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고 있거든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정성 뭐죠? 이 신령과 진정을 정성의 관점에서 본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변화를 위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리고 왜 또 평상복 입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양복 입는 거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왜 평상복 입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그릇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토요일날부터 예배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새 돈 받고 놓고 뭐죠? 양복 다 데려 놓고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뭐죠? 파마하고 머리 단정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조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지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흘러갈 때 뛰어와서 껌이나 칙칙 씻고 있다가 뭐죠? 설교만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그게 무슨 예배자는 얘기죠 예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오지만 그게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니에요 그러나 제 얘기는 이렇게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해요 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자라는 건 그게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돈을 빳빳한 걸로 가능하면 새 걸로 바꿔서 양복 다 데려 놓고 옷 다 손질해 놓고 아침에 들여서 목욕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와서 30분 전부터 와서 준비기도 하고 하나 입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지만 그게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자라는 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이사하서 1장을 보시죠 예배에 대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이하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여기 보시면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드렸죠 그 아래 보시면 그들은 모든 예배를 다 지켰어요 15절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과학에도 살펴보았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 바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예배를 지켰어요 하나 옆에 나올 때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요 재물이 오늘날 하면 헌신도 되고 헌금도 되죠 예배되죠 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안 바르셨겠어요? 여기 예배 안 바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딱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래요 그럼 그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우리는 마당만 바르면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라고 예배에 성공하자고 그래요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맞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실패해요 우리 신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게 뭐냐? 정성을 다하는 거라고 그래요 정성을 다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당만 바르면 예배가 되겠느냐? 마당만 바르면 예배가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돼야지 여기에 마당만 바르면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마당만 바르면 예배는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마당만 바르면 예배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요 2사에서 29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마태봉 15장 보십니다 마태봉 15장 7절부터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에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15장 1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배에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거는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만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버스도 안 타고 다녀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 상관이지 않습니다 저 주일날 주로 이제 끝나고 시장 가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주일날 돈 쓰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돈 쓰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주일날 돈 쓰고 그런 거 이렇게 뭐죠?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지만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버스도 안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도 안 가요 일리가 있어요 시장 안 가야 시장 간 사람들 문 닫을 거 아니냐 많은 얘기죠 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정성을 다했어요 아시죠? 그들의 예배가 얼만큼 철저하게 드려진 예배인지 얼마나 정성을 다한 것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다 구별해 드렸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고 헛된 예배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29장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하고 그때하고 똑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사야 시대 1장만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있지만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바리시는 게 아닌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그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꼭 가운을 입었어요 제 얘기는 안식일 날 주일 날 양복 입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평생 양복 입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무리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어도 전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외부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심지어 마음의 준비도 있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나중에 나오지만 준비도 없이 예배 나와서 그냥 지내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준비도 중요하죠 우리 찬양팀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때 준비해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잡니까? 미래부터 나서 기도하고 그래야죠 준비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 얘기는 준비 잘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전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지만 그저 준비하고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우리 관점에서 우리 식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개입이 좀 그게 틀린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껌이나 치실 거 와가지고 예배 10분 20분 늦게 와가지고 또 뭐 설교 듣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안전히 돌아가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마당만 바르면 예배라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고 맞아요 그 마당만 바르면 예배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게 잘 듣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면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은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애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애함만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라기 일장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라기 일장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랐을까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 날 그토록 철저하게 일을 안하고 안식을 지킨 게 누구를 공경해서 하는 건데요? 누구를 공경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주일에 목사가 양복도 아니고 강대상에 서느냐고 대통령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느냐고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 구절을 알았지만 자기들은 그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을 당연히 공경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자기들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까 마태본 15장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몰다 공경한다고요? 안 공경한다고요? 공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공경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죠? 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십일조드리고 철저하게 안 시키면 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왜 두려워하는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 그렇게 단정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니까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더 단정한 모습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뭐냐 하면 성경에 뻔히 쓰여 있어요 본인들은 그 구절을 알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야 올바른 예배인지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인지도 알아요 써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애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것이면 두려워하는 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정확하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똑같은 Fear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헬라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의미가 가려지면 본인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가졌던 것도 그렇고 올랄도 가졌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게 아닌데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는 가다 차 깜고 나서 사고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죠 그게 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불과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두려움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두려움은 여러분 이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번 10일 금식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까봐 10일 금식이에요 그런데 보호식 며칠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때 5일 금식 하나 하던데 자기는 그런 거 한 번 떨어지면 죽겠대요 또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식이 떨어졌대요 죽겠대요 그래서 또 5일 금식에 왜 하라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5일 금식에 그래서 또 이제 좀 먹을만하면 하나님은 20일 금식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치실까봐 또 금식한대요 이거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애함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일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같이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 때 화요 모임에서도 우리 신앙이 왜곡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거짓 신앙 체계를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요약해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한두 시간에 최근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살펴볼까 앞으로도 여러 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살펴볼수록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우리 화요일 날씨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타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타락의 핵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원한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고요 사단이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으로 아담과 하아를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반대로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 살펴봤지만 그래서 자기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차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스 일장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이 본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건 지극히 타락한 타락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토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짓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역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죠?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거짓 리더들에 대해서 저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역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데 그들이 전형적으로 한 게 뭐냐 아첨에 말해요 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왜? 그래야 자기들이 그걸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그것에 나타난 열매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예림의 육장에 보십시오 그 당시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몰랐어요 왜? 여전히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 드리고 여전히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탐심이 가득하여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가 세상에서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니까요 왜 많은 재산을 드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걸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실 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목적,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가고 있는 코앞에까지 그런데 이 시점에서 평화로 외쳐대요 저들이 왜 평화로 외쳐대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저들의 환심을 사니까 왜? 저들이 원하는 바가 평화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바가 축복이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걸 줘야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들에게 은혜 있다고 인정받고 그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그들이 자기에게 올 거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역이 순환이 된 거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을 두고 저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왜 거짓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인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전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살아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었고 세상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우상이 되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으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 상황이 있으니까 심판에 코앞에까지 닥쳐있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들을 향하신 메시지에요 이게 있는데 이들이 평화를 전해요 나름대로 성격이 평화를 전해요 성격 말씀 여러분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이세 자손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단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되 자기들의 목적을 왜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왜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용해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여기에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많은 호화스러운 예배 재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단정하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경애한 가운데 드리지 않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잘못 이해해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은 예배 절대 안 빠지다 안 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중심에서는 내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데 선별적으로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소중한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소중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도는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겠어요 그들이 그 평가를 소중히 여기인다고 생각했죠 그냥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줄 아세요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자 그랬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자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배후에 사람 들어왔어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을 왜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공경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공경함 그 경애함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의식 잘하는 걸로 이해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진실로 중심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었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들의 자세와 그들이 하나님만의 평가만이 그들에게 소중했다면 그 하나만 있었다면 그들이 살았던 삶은 100% 달랐을 거예요 100% 이해 되십니까? 100%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경함을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해해서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평가 중요하고 잔치에 상석이 앉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게 중요하고 문안받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뒤에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도 성경을 통해서 외치셔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 구절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몰라 우리처럼 정확하게 우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전파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분위기 의자 꾸미는 것 모든 것 얼마나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 뒤에 자기 중심 자기 목표를 살기 때문에 심지어 목표할 때에도 자기 목적을 위해 목표가 순환되어진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거짓 리더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짜여져 있고 얼마나 사람의 편리에 맞춰져 있고 얼마나 사람의 귀에 즐거운 메시지를 전하는가 사실 바리새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거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죠 왜? 놀러가다 빵꾸날까 봐 아침에 예배 두려워하니까 왜? 하나 옆에 나올 때 인구 앞에 나가는 것보다 왕 앞에 나가는 것보다 대충이 앞에 나갈 때는 더 단정하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양복 입고 오는 걸 원했더라면 저는 양복 입고 옵니다 저도 양복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성도들 사준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복을 입건 평상복을 입건 상관없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추구하지 외부적으로 양복을 입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평상복을 입고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잘 꾸며 입는 것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격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말씀드리면 저도 양복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고 평상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죠? 참된 이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뭐냐 성격이 말하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경향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 말하느냐 그 성격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냐 우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말을 영과 in spirit and truth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 예배가 돼야 한다 우선 보십시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토대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진리의 토대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토대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올바른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집 할아버지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좀 더 강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 할아버지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귀여운 나이가 되면 나이가 든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어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움 구하다가 그것도 채워지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계신 그대로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그게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요한에서 3장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협기 34장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셨습니다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여호하로라 여호하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관한 진리를 지금 게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뒤돌아보게 되는 게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저에게 신실하시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 한 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신실할 때가 많고 올바르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저에게 신실하셔서 저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마다 저에게 최선으로 허락하신 것 아세요? 그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선명히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주사랑 그 찬양 있잖아요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두네 주사랑 하늘을 향한 내 길을 지키네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단은 수없이 많은 방면으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까? 또 제가 육신 당연히 타락한 육신을 아직 그대로 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을 지키셔서 오늘의 일이도록 인도해 주신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단보다 훨씬 강한 걸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비하면 10만 분내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기 원하시는 속성상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원래 그 모습 거기에 비하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은 10만 분내로 1도 안 된다니까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앞에 납치하급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앞에 하나님이 마셔서 여호하로라 여호하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귀를 더디하고 이 분이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세에게 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그 누구죠? 그 차스펜이도 그랬고 그 누굽니까? 그 무디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든지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오셔도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을 개시하시되 그 뒷모습 그래서 보이시냐고 했잖아요 뒷모습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적인 부분일지라도 주님을 비춰주시니까 그 앞에 모세가 납작그러뜨리잖아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 외에 토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우리에 대한 그 지식 진리 그 토대 위에 설 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라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외부적인 모습과 관계있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경애함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감격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미인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신신하신 차비하신 전능하신 통치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런데 모처럼 바로 그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경애함에 다르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하나님을 경애함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하고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모든 것 되기 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만 소중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같이 계신 곳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같이 있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모습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들의 예배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좋은 옷을 잘 달아입고 반드시 비싼 건 아니라도 깨끗하게 달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30분 전부터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옆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졸지 않고 또렷또렷하게 말씀 잘 듣고 예배를 끝까지 잘 참석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귀한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라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의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여러분 아까 마태봉 15장에 보면 바리세인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도 입술로만 존경했구만 우리는 마음이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존경해요 안해요 마음으로 존경 안하신 분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볼 때 저 바리세인들은 저 바리세인들은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니까 하나님 그 구절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리석은 거죠 바리세인들이 자기들 생각에 마음으로 존경 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존경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된 삶이 되지 않았던 것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평가만이 그들의 소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서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입술로는 존경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니 날 헛되게 경배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을 시켰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11절을 들었어요? 성경 때문에 뭐 때문에 금식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본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경 말씀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뭘 때문에 예배드린다? 사람 개명 가지고 예배드린다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에 저들이 성경을 가지고 평화를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한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마음의 존경함이 없고요 우리는 성경을 토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유익한 부분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갖다 붙이지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적인 관습에 토대한 사람의 개명에 기초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 예배가 되고 말고요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개명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 붙일 줄은 몰라도 바리세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10편 24편 보시죠 땅과 거기 추구만한 것과 세 개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이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것과 설 자는 누구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 시온산 그 시온산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었죠 이 당시 성전 세워지기 전이라도 그래서 10편의 노래에 여호와의 산하면 대개 시온산을 가르쳤고요 그 산에 오르다 그러면 성전에 오르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 기도받다 보면 그림이 보이죠 그럴 때 산에 오른 게 나오잖아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걸 말해요 성경이 산에 오르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냐? 예배에 나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신앙 다시 자기 중심은 타락의 핵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우리 올바른 신앙이다 자기 중심이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올바른 신앙이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복 나오잖아 복 뭐 하면 복받고 복받고 그런데 왜 그걸 기복시라고 그러느냐? 안 해요 중심이 틀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보호든지 인도든지 도우심이든지 거룩함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복받고에 나오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즉위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되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오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사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토대 위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이 목적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하러 나오면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자기 도움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건 전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 뿐만 올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즉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되기 원하고 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원하고 그러면 내 지금 처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원하는 데로 내가 조정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해서 당연히 구하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자기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사람의 사람이 수단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할지 몰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수단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회 시대에 그 많은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 옆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화요모임은 주의이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예배 어떤 예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자신의 삶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적을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기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원해서 그분 자신을 구하여 올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며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오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50명인건 300명인건 5000명인건 2만명인건 성도들이 그렇게 조합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될지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주님을 사망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나왔을지 몰라도 그저 주일 범하면 벌받을까봐 주일 범 지켜야 복부 준신다고 하니까 남은 친구들과 사귀고 아니면 취의받고 아니면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나왔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같이 계시기를 열망하지 아니하며 있는 곳에 같이 계시기를 열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을 찾아 모였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매체 일종의 사람 마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용기주기 원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성가들을 동원해서 연습시켜서 그야말로 주악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구하여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부흥으로 임하시기 원하시고 찾으시는데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해 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찾으시고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출애기 34장 보세요 보지 마세요 33장 제가 거기 보면 게 나왔다고요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리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원천 가운데 머물게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가리라 임재오 이스라엘 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34장에 하나님이 그 앞에 임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주님이 방문하세요 예배요 똑같습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그곳에 방문하신 것인데 영광으로 바로 거기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순서를 인도하시면서 사역 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도 또 사역 시간에 또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성령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는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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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